한 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섭외를 둘러싸고 KBS 노사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하산 MC를 거부한다는 제작진의 공개 반발에 경영진도 반박하고 나섰지만 석연차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무기한 방영 중단이 결정되면서 프로그램이 존폐기로에 섰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은 개편 이후 첫 방송을 오는 19일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 진행자는 배우 한가인 씨. 대본 작성과 일부 코너 촬영 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 사측이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기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주간의 진통 끝에 사측은 이달 10일, 무기한 방영 중단과 제작진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사측은 어젯밤 사내 게시판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가인 씨 섭외 완료를 보고받기 앞서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이 조수빈 MC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국장 등과 협의도 했다며 벼락 통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의무는 여전합니다. 한 씨 섭외에 긍정적이었던 이 본부장이 사흘 뒤 조수빈 씨를 MC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돌변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본부장이 MC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담당 국장 등에게 여러 번 강조한 점에 윗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적진과의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이렇게 윗선에서 MC 선정 과정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 내려서 지시하는 사항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백선협 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지냈던 조수빈 전 아나운서의 경력도 논란입니다.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은 지난 2월 총선 뒤 방영 예정이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를 두고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지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역사전월 그날의 방영 재개와 관련해 KBS는 MC 선정의 의견 차가 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S는 박민 사장 취임 당일 결방시켰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사흘 뒤 결국 폐지했던 만큼 역사전월도 존폐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